안녕하세요 성우 나은혁입니다. 우리는 서로를 짐작할 뿐에서 김현호 역할을 맡은 성우 나은혁입니다. 해븐니에서 첫 작품을 론칭한 이 작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주인공으로서 열심히 분석하고 모든 걸 다 표현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이 작품에 같이 참여하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저랑 같이 녹음한 서아랑 열심히 잘 재밌게 녹음했으니까요. 재밌게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많이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성우 장수아입니다. 우리는 서로를 짐작할 뿐 이 작품에 아주 감사하게도 찬희 역할로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가지 많은 드라마를 접해봤지만 단연코 가장 퓨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두 사람의 너무 맑고 퓨어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작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가 맡은 찬희 역할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